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되도록 오전 혹은 이른 오후쯤에 병원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부분파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연대 측은 재검토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루씩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하는 부분파업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번 부분파업은 말 그대로 전체 의료진이 진료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연차를 내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의 부분파업 참여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예 문을 닫는 병원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료연대 역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부분파업 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여전합니다. 오는 17일 총파업까지 간다면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직역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일단 정부는 조교용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연가투쟁과 휴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최대한 적극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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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